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지 2년이 됐는데요. 1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전환자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기상청 사내 게시판에 마련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Q&A 코너입니다. 기상청은 이곳의 정규직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올려 공유하는 등 소통에 힘썼고 비정규직 3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 경비근로자 정년은 65세로 연장됐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여성 비율이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2년, 그동안의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18만 5천 명가량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들 가운데 15만 7천 명의 전환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식비,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를 통해 월 20만 원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마련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환된 근로자들이 각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또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 부문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사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영입니다.